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오전에 민주당의 임대차 3법이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의 변화 없이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단히 미흡한 내용으로 통과가 됐고 더군다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똑같은 주제의 좀 더 강화된 법안이 임대차 보호법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왜 심상정 의원안은 병합해서 심사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고 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관련한 내용의 한 브리핑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협조 수사협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책임지고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된 법안은 내용적으로는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단히 미흡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별도의 임대차 법안을 제안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더하기 2년 총 4년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인 상황에서 이는 이미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인 상황에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더하기 2년 총 4년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인 상황에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3년 곱하기 3회 총 9년 정도는 보장되어야 세입자 보호가 힘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승률 상한을 5%로 하였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0%대인 상황에서 전월세 상승률 상한을 5%까지 올린 것은 가뜩이나 전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차법이 법사위에 함께 회부되어 있었는데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왜 민주당의 법안만 상정하고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함께 상정하지 않고 처리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의 법안은 6월 말까지 법사위에 회부되었기에 상정해서 처리했고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7월 6일에 회부되었기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지 직권 여당이 제출한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민주당의 상식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